내 얘기를 들어볼래? 같이 놀자 그래, 좋아 프랭크, 이거 좀 봐 내가 종이컵으로 탑을 쌓았어 우와, 멋지다 프랭크, 종이컵으로 또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? 내가 새로운 놀이를 소개할게 좋아 짜잔 어? 이게 뭐지? 두 개의 종이컵을 끈으로 연결했어 그런데 이걸로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어? 허니, 종이컵을 귀에 대봐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봐 포니야, 내 얘기가 들리니? 우와, 프랭크, 종이컵을 귀에 대어보니 목소리가 크게 들려 마치 전화기 같아